제가 조금만 추워지면 팔꿈치랑 뒤꿈치 그리고 무릎 진짜 다 트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데도 1시간 뒤쯤 또다시 각질 올라와요 그래서 바디오일을 쳤다보니까 내추럴 퍼시픽에 다 사용 가능한 멀티오일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진짜 멀티오일이라 겨울에 바람 때문에 머리 푸석푸석해질 때마다 머리에도 갖고 다니면서 좀 발라줘요 그런 엉킴이 없더라구요 작아가지고 갖고 다니기에도 진짜 편하고 좋아야 안 바른 팔 바른 팔? 그리고 천연 오일 성분 파라벤 무청가로 얼굴뿐 아니라 건조한 부위 어디든 사용 가능해요 오일인데도 끈적임 없고 기름도 안지더라구요 진짜 대박이죠 추운 겨울 가장 필요한 건 보습 페이스 오일 영양제 헤어 에센스 따로 사지 말고 멀티오일 하나로 해결하세요 멀티오일 강추! 후원 proc gradual 어머어로 할win 중국tu 감사합니다.